이번 시간은 96쪽, 6장, 보수 갑니다. 중계보수는 뭐 두 문제까지 가능해요. 최대. 자, 중계보수 청구권에서 첫 번째 지급식이 중요하다. 지급식이. 중계보수 지급식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 물러난 전 대통령이 돈 좋아하잖아. 그래서 지급식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리고 대통령령에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급식이는 개공과 의뢰인의 약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데 약정이 없으면 언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계약 체결된 때가 아니고 물론 약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지급식이 중요하고요. 소멸. 개공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시설 해제되면 못 받죠, 당연히. 하지만 개공이 고의과실 없이 당사자 간에 사하적으로 계약이 무효시설 해제되면 받을 수 있다고 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 범위. 일단 뭐 기본 공식은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 우리가 지금 배우자는 건 뭐예요? 요율. 요율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것이 뭐일 때와 주택일 때와 주택일 때와 뭐일 때로 주택 외일 때로 구분합니다. 주택 외에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것이 오피스텔일 때랑 오피스텔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가 초과되는 오피스텔, 또 상가, 토지,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일단은. 구분하면 되고. 부속 토지, 주택에 깔려있는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 표현. 주택은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라? 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한다? 네,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표현을 꼭 외워야 됩니다. 주택 외에는 뭘로만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만 정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낼 때,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시험에 뜨면 X로 골라야 돼. 주택일 때만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국토부령, 이것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인데,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네, 각각, 균분이 아니에요. 각각 받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일방도 그 자리에 쌍방 들어가면 안 돼요.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한도, 틀려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으면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일 경우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이 안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1,000분의 9, 1,000분의 8, 숫자 외우고야 되고요. 이게 주택입니다. 이 안에서 밑에 표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 좀 이따 보고요. 오른쪽 가보죠.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오피스텔, 아래요건 다 갖추었다. 85제곱미터 이하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모든 곳이 다 갖추었다. 다 갖추면은 매매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오피스텔은 5, 5, 4, 오피스텔은 5, 5, 4 이렇게 외웁니다. 매매교환은 5, 임대차는 4. 그리고 85초가 오피스텔, 상가, 토지, 입관, 나머지는 전부다. 1,000분의 9, 1,000분의 9 이내에서 뭘로? 협의로 요일을 정한다. 협의로. 다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고, 노란색 숫자는 다 외워야 되죠.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를 조심하세요. 오피스텔은 조리가 없으니까 이걸 다 숫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니까 85제곱미터까지 들어가는 거죠. 85제곱미터까지는 오피스텔은 5, 4, 86, 87 이렇게 제곱미터 들어가면 0.9라고 풀 줄 알아야 돼. 85제곱미터 이하라도 부엌, 화장실, 목욕 이런 거 없어. 그럼 0.9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가, 토지 무조건 0.9. 얘네들은 상가, 토지, 입관공 이런 것들은 매매교환, 임대차 따지지 말고 무조건 0.9. 안에서 협의, 협의로 결정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0이에요. 0까지 가면은 개공은 주택 외의 중계료 상물에 대해서는 각각 요율 범위 5, 4, 9 이 안에서 개공이 실제로 받고자 하는 중계보수 상한 요율을 요율표에 명시하게 되어 있고 이걸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주택 외일 때입니다. 주택은 이렇게 적을 필요 없습니다. 조리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왼쪽 페이지 맨 아래로 가면은 맨 아래로 가면 표 있죠. 표. 표 오른쪽에 오답 지문도 있고 오답 지문은 어디가 틀렸나요? 주택의 중계보수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1,000불의 8 이내로 한다. 매매교환은 1,000불의 9, 임대차 1,000불의 8. 표는 시험 볼 때 줍니다. 보고 풀면 됩니다. 한도가 있다는 것만 조심하고요. 매매교환은 두 번째 칸이 잘 나와요. 5,000만 원 이상 2억 미만. 5,000만 원도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0.5로 받고 한도는 80으로 한다고. 예를 들어서 1억 8,000. 1억 8,000이면 0.5죠. 1억 8,000이 0.5하면 9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도가 얼마? 80이다. 한도 있는 거 조심하고요. 세 번째 칸하고 네 번째 칸은 그냥 계산해서 나온 대로 다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 3억이면 120 이런 식으로. 5억이면 200이고. 6억 이상은 0.5죠. 6억은 300이고. 8억은 400이고. 9억 이상은 표 밑에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도 두 번째 칸은 조심하고요. 5,000 이상 1억 미만. 0.4 한도 30짜리. 예를 들어 8,000이면 8,000 30인데 30. 9,000도 30 이렇게 되는 거죠. 표 밑에 있는 것도 조리니까 시험에 안 물어봐요. 매매 9억 이상. 임대 6억 이상일 땐 1,000불의 9,000불의 8. 최고 요율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방금 우린 요율을 공부했고요. 오른쪽에 오답지문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상가나 토지의 중계보수는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계보수 한도는 1,000분의 9 이내이다. 쌍방으로부터 합산이 아니라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지. 더 알아보기. 85제곱미터 이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추면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관계없이 5, 4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이 오페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나 업무용으로 쓰나 그걸 따지지 않는다고 해요. 따지지 않고 이 요건만 갖추면 85 이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갖추기만 하면 용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5, 4예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예요. 주택 외인데 이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중계보수 계산. 교환일 때는 둘 중에 거래금액이 어떤 걸로? 큰 걸로 하죠. 작은 평균 다 틀리고 임대차는 공식이 있죠. 거래금액 구하는 공식.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으로 하되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얼마? 5천만 원 뭐일 때? 미만. 여기는 미만이에요. 5천이 안 될 때예요. 딱 5천 나오면 100으로 가는 거예요. 미만일 때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70으로 하시오 이거지. 예를 들어 500에 30이면 100이요 70이야. 70으로 가야 되죠. 3천 5백이니까. 그러면 2천 100, 2천 6백. 천에 30도 얼마? 70이죠. 4천이니까. 2천 100, 3천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천에 40 이렇게 하면 100이죠. 100 딱 합쳐서 얼마 나오니까? 5천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주택이냐 이러면 아까 표를 보고 풀고. 오피스테리야 이러면 4. 상가 토지야 그러면 9 이렇게 풀면 되죠. 뒤로 가시고. 뒷장에 예제 몇 개 해놨죠. 분양권 아까 우리 금증에서 했던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을 가지고 하죠. 계약금의 기납본중도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하죠. 총 분양가로 하면 안 되죠. 권리금은 중개 보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권리금은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중개 보수 적용하지 않고. 밑에 이제 적용기준. 기억 밑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두 개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면 매매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매매와 임대차 거래 금액을 합산해서 받는다. X.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이루어진다. 동일 당사자 간의. 그런데 다음처럼 갑의 주택을 을이 사고 을이 병에게 임대 내줬다고. 그랬다면 이때는 매매는 갑과 을이 하고 임대차는 을과 병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갑은 매매 보수 내고 을 입장으로만 물을 끼다. 을한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을은 이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된다. 두 개 다 계산해서 합하면 되고요. 병은 임대차 내는 거죠. 이게 뭐가 다르죠? 동일 당사자 간의 이루어진 게 아니죠. 동일 당사자 간의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른쪽 오답 지문도 풀 수도 있겠죠? 매매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니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땐 전체를 주택으로 하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로 합시다. 이거야. 그래서 더 알아보기 주택의 면적이 정확하게 딱 2분의 1이다. 그래도 뭘로? 주택으로 해야 돼.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가 넓다는 얘기니까 주택 외. 이렇게 하는 거죠. 주택은 시도조리로 정하잖아요. 중개사무소, 중개 대상물의 시도가 다르다 이거죠. 어디 걸로? 중개사무소, 시도조리로 보수실비를 다 받게 됩니다.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연습 삼아서 저 위에 임대차 가지고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한번 계산 안 하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천에 30짜리 가지고 임대차 한번 해볼게요. 임대차. 이거는 4천이죠. 그러니까 70으로 가야 되죠. 70으로 가서 더하면 3,100입니다. 3,100이다. 물어보는 질문이 주택이다라고 주면 주택이다라고 하면 아까 표를 보고 찾아야 됩니다. 표에서 임대차에서 5천 미만일 땐 0.5예요. 0.5 그러면 15만 5천원 이렇게 한 사람한테 받는 금액이에요. 양쪽이 얼마냐 이러면 31만원 이렇게 답하는 거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주면 0.4라고 외워서 이걸 외워서 12만 4천원 이게 한 사람한테 받는 거 85제곱미터 초과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없다. 상가, 토지 나머지 것들 나머지 기타는 전부다 0.9, 27만 9천원 이렇게 답하면 돼요. 자 하나 더. 천에 70짜리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100일 돼서 곱하면은 계획을 곱해서 더하면 8천 나오죠. 이거는 8천으로 끝나는 거죠. 거래금액이. 8천 곱하기 주택입니다. 이러면 아까 표를 보고 찾아야 되는데 5천 이상 1억 미만은 0.4예요. 0.4인데 32만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한도가 얼마짜리? 한도가 30짜리예요. 그래서 이건 30을 잘 골라야 되고. 골라야 되고 85 이하 오피스텔이에요. 이러면 0.4를 외워서 한도 이런 거 없으니까 나온 대로 다 받아요. 32만원 이렇게 답하면 되고 85 초과 상가, 토지, 기타 0.9, 72만원 이렇게 답하면 된다고 제가 중요한 사례를 든 거예요. 천에 30짜리, 천에 70짜리 이게 주택일 때와 오피스텔일 때가 중개 보수가 다르게 나오는 제가 예를 들어본 거예요. 주로. 오른쪽에 예제 풀어볼게요. 틀린 거. 1번은 오늘 배운 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하지 않았고 뭘 해버렸어?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잖아요. 이때는 보수 약정은 뭐다? 무효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과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식의 약정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았죠. 맞았고 그 다음에 부속토지 포함한 주택 외 주택 외의 중개 보수는 국토부의 영어는 정한다. 좋아. 그 다음에 부속토지 포함한 주택의 중개 보수는 쌍방 각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이다. 그렇지. 임대차는 1,000분의 8이고 중개 대상물, 중개 사모소, 소지지가 달라. 어디 걸로? 네. 사무소 시도조례.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 대로. X.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문제는 Y시의 사무소 두고 있는 개공 A가 매도인 값, 매수인 을 간에 X주택을 2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계를 중개했고요. 또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3,000에 20으로 임대하는 계약도 체계를 했습니다. 이때 을로부터 얼마 받습니까? 이 그림이 이 중에 뭐예요? 이 중에 뭐예요? 그렇죠. 아래 그림이죠. 아래. 2억에 매매 3,000에 20으로 임대. 그러면 을한테 얼마냐? 두 개 다 계산해라. 근데 마침 주택이잖아요. 요일 보고 찾으면 되죠. 2억에 매매 0.4 80 3,000에 20이면 100을 곱해서 다음에 딱 5,000 나오죠. 딱 5,000 나오면 5,000이에요. 5,000. 70을 안 가고 5,000 5,000 이상이면 0.4 20 합이 얼마? 100 다음 실비 갑니다. 100페이지 실비 1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비 한도 등에 관여할 필요한 사항은 실비도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실비도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조리로 정해져 있어요. 조례.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실비도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부령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두 가지 받을 수 있다. 중계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소유되는 비용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권리관계 확인해 소유되는 비용 두 번째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유되는 비용 두 가지 받을 수 있다.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보면 권리관계 확인해 드는 비용은 대장이나 등기부 발급 비용 500원씩 1,000원 받을 수 있다.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근처는 옆방원이죠. 그리고 공부 발급 대행비가 권당 1,000원이에요. 두 통 발급했잖아요. 1,000원씩 2,000원 해서 토탈 3,000원이라고 조례 써 있어요. 조례. 실비는 기본 요금 3,000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로 받기 어려운 비용 이게 중말이라고 그랬죠.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비용. 실비. 다음에 청구. 실비. 누구한테 청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권리관계 확인해 소유되는 비용은 3,000원 받기 영수증 첨부해서 누구한테 매도 임대 이전 의뢰인 청구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집을 팔아주기 위해서 권리문석하다가 들었던 비용이니까 팔아주세요.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은 우리 바로 전전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계약금 등의 반환채모의행 보장에 소유되는 비용은 그렇지. 매수임차 의뢰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였지. 매수임차 의뢰인을 충고하라 이거지. 자 오른쪽 예제 기출문제 풀어보죠. 1번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 매매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로 졌다. 매매만 적용한다. 좋아. 정답이네. 교환일 땐 거래금액이 적은? 큰? 3번 개공의 고위과실로 거래가 해제됐죠. 받을 수 없다고 해야지. 반환채모의행 보장에 소유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매수임차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 중계했다. 중계보수는 총 분양가의 프리미엄 아니지. 계약금 기납번 중도금 필압한 금액 정답 1번 밑에 문제는 오피스텔이 재작년에 신설됐거든요. 신설된 첫 시험이에요. 자, 갑은요. 갑은 개공병에게 중계 의뢰했고 을 소유 전용면적 70조곤미터 오피스텔을 2025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개공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를 계산하시오. 70조곤미터잖아요. 밑에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목욕실을 다 갖췄잖아요. 그러면 0. 임대차니까 4 외워서 그러면 2,025 100곱배 더하면 4,500 그럼 70으로 가야 되죠. 70이니까 2,000 더하기 25 곱하기 70 그러면 3,750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3,750에 0.4에서 15만원 이렇게 답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건 약간의 계산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암산 뭐 수기로도 가능은 하지만 자 이동도 보시면 됩니다. 6장 마치고 7장 104페이지 합니다. 7장은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협회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각각 한 문제씩 단순 암기 단원이죠. 일단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뭔가 이거죠. 누구 상호간에 개공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책입니다. 개공과 중개 의뢰인 상호간 이름 틀리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개공끼리만 정보를 교환하는 책에 공동 중개하려고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 누구? 국장 국장이 지정권자 그래서 이 단어는 오로지 국장만 나온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은 개공 상호간에 정보의 공개 유통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일사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그림은 A가 동그라미 1번 A가 갑한테 집 팔아달라잖아요. 그래서 갑이 당장 살 사람이 없어서 2번 정보를 공개했죠. 이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정보 공개할 때 거짓 공개하면 안 돼? 이렇게 나와요. 거짓 공개하면 업무 정지해 준다고. 그 다음 3번 B가 을한테 집 사줘. 그랬어. 근데 당장 팔 게 없어서 4번 검색했지. 검색했더니 갑이 올렸던 게 마음에 들어 5번 소개했더니 집 보러 가자고. 그래서 6번 전화했지. 지금 간다고. 7번 전화했지. 집에 붙어 있으라고. 붙어 있었지. 8번 집 보러 갔지. 보자마자 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된 거죠. 9번 정보망이 잘 접속해서 물건을 삭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조문상의 표현은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지치없이 통보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개공, 갑의 의무가 두 가지예요. 2번 거짓 공개하면 안 돼. 9번 거래 사실은 지치없이 통보해야 돼. 안 하면 업무 정지해 줄 거야. 또 거래정보망 운영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개공으로서만 정보를 받아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요.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라.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된다. 개공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다 배우면 됩니다. 주의는 공동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의무를 다치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의무를 다치라는 얘기고 이 거래정보망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요건 갖춰야 되거든요. 지정요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어디 어디에다가 신고하라 이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신고하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안 물어보니까 그냥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한다. 이러면 5. 그리고 다음의 요건을 더 갖추세요. 가입한 개공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 500명 이상이나 가입시켜야 되고 이 500명은 골고루 두 개 이상 시, 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두 개 이상 시, 도야. 시, 도. 서울, 경기 이렇게 시, 도입니다. 시, 군, 구 아니고 아직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면 틀리니까 조심하고요. 500, 둘, 삼십. 오, 이, 삼십개. 시작. 오, 이, 삼십개. 개공 30명이 손에 오이 들고 등산 갔죠. 오, 이, 삼십개. 아삭, 아삭.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기사. 우리 말탄 기사 오빠 있죠. 말탄 기사 오빠 한 명. 기능사 오빠 아니고 기사 오빠. 그 다음에 그 기사 뒷자리 누가 앉아있지? 중개사 언니. 중개사 언니 몇 명? 한 명. 둘 타면 싸우죠. 울 오빠 하면서 싸웁니다. 기사 오빠 한 명. 중개사 언니 한 명. 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시집 안 간 언니가 타야 돼. 어디 오빠 뒤에. 아줌마가 타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기사 오빠 한 명. 중개사 언니 한 명. 그리고 니은 디귿. 다 한 명 이상씩. 그 다음 니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라. 그러니까 컴퓨터 용량 성능 기준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에 정해줍니다. 전부 다 국장만 나온다고 그랬죠. 오른쪽에 오답 지문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X. 그냥 공인중개사. 정보처리 기능사 X. 정보처리 기사. 더 알아보기. 법인인 개공은 지정받을 수 있다.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법인인 개공은 겸업제한 위반에 따라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업과 5개의 경고음에 왜는 안 되잖아요. 외국인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신고서 서식에 써 있긴 해요. 지정 절차. 그러면 이제 요건 다 갖췄으면 지정 신청서를 누구한테 내시오? 국장에 내라는 얘기죠.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법인일 때 공무원이 알아서 확인하니까 낼 필요 없고 뒷장에 내리는 서류를 보면 제출서류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걸 그대로 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서류를 그대로 다 냅니다. 다 내는데 제출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내야 되지 500명 이상 개고로부터 정보반 가입이용 신청서 내야 돼. 정보반 가입이용 신청서와 그 개공들의 뭐 사본? 아 등록증 사본. 왜? 개공들이니까. 500장 이상 내라는 얘기야. 등록증 사본, 정보반 가입이용 신청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도 자격증 사본. 원본이라고 낸 적도 있어요? 그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내는 경우가 여기가 유일이에요. 유일. 이거 왜는 안 되거든요. 그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등록한청에 등록한청에 고용신고할 때 소공, 등록한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다 안 내요. 등록한청이 시도지사기 확인 요청하거든요. 여기는 국장이 확인 요청한다면 없어요. 그래서 국장한테는 자격증 사본을 내야 돼. 컴퓨터 용량 성능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냈더니 국장은 며칠 안에 30일 이내, 지정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대장에 적고 지정서를 교부하라. 30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통으로 외워야 돼. 오답질문 보세요.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이렇게 X로 되게 어렵게 나온 적도 있다고.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아까는 30일, 여기는 3개월. 국장 승인 얻어라. 그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역시 승인 얻어라.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은 잘 나오진 않는데, 개공이 정보방에 등록하는 절차, 개공이 정보방에 자료를 제공하고 이걸 이용하는 방법, 그들의 가입자의 회비와 징수, 그들의 권리와 의무, 이런 걸 정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설치 운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나중에 행정처벌에서 다음 주에 따로 배워요. 지정 취소는 주의할 점이,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게 틀리게 잘 나옵니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다음 주에 이렇게 배웁니다. 거, 은, 을, 차, 해, 일이라고 배워요.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았다. 운영규정 변경 승인받지 않았다. 운영규정에 위반했다. 개공으로부터, 을,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이건 좀 이따가 나옵니다. 사망, 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지정 취소하기 전에는 국장은 청문을 해야 되거든요. 청문을 해야 되는데 사망, 해산, 이때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청문을 해야 되고. 오른쪽 예제, 아니 오른쪽까지 보고 예제 풀어야 돼. 거래동부사업자의 의무, 지정 취소와 1-1 사유. 오로지 누구로부터,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중개, 을, 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 틀립니다.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그리고 개공으로부터, R, R 차입니다. R로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R, 차. 이게 바로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1년 이하 지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때 개공의 의무가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도 써 있죠. 중개대상본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정보정자 정. 중개대상본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쥐치없이 정보사업자에게 송보해야 됩니다. 쥐치없이입니다. 이거 위반은 둘 다 업무정지고요. 실제 업무정기 기준이 6개월 범위인데 실제 기준이 6개월, 3개월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준은 그런 일이고 기준까지 아직 외우지 마시고 예제 풀어보죠. 왼쪽의 기출문제. 옳은 걸 찾으시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원본이 아니고. X. 2번은 지정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하잖아요. 30일. 14일이 아니고.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부동산 거래정보방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창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됩니까?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속중개계에서 배웠잖아요. 4번. 거래동구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정보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장은 청문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좋아요. 5번. 거래동구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중개한 조산 중개대상본의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네. 안 돼요. 오로지 개공으로 부터만. 자, 우리 협회로 갑니다. 협회. 협회도 뭐 다 단순한 암기예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것도 법정원이에요. 41조 2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또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죠. 재산을 수료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단법인인데 2법 중요합니다. 2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협회는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민법, 상법 X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 재단법인 X 민법 중 조합 X 다 출제된 거예요. 다음 협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 설립 절차도 출제가 돼요. 정관 작성, 창립 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몇 단계? 네 단계. 정관 작성, 창립 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정관 작성, 창립 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네 단계입니다. 기업번 안에 그 네 단계 다 되어 있어요.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 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네 단계 다 되어 있잖아요. 일단 나오는 문제는 이걸 다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내보면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견이 요구된다. 5. 정관 작성 300. 그 다음에 가다가 말아서 틀리기도 해요. 정관 작성에서 창립 총회 의결 거치고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성립한다. X 밑에 써드렸죠. 가다가 말하면 틀려. 인가 받아서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하나는 인가 자리. 인가를 허가. 이렇게 X로 두 번이나 나왔어요. 설립인가. 허가는 우리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중개사법인 허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설립인가. 설립 등기.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은 묶으셔도 돼요. 협회를 설립하려면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 회원 600인 이상의 출석한 창립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설립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립 총회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도에는 각각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 정, 600, 창, 이 600은 서울은 100, 광도, 특별자치도 20 이렇게 외워야 돼. 300, 정, 600, 창, 600, 120. 시작. 300, 정, 600, 창, 600, 120. 문제를 볼게요. 창립 총회는 서울에서 300명 이상의 참여를 요한다. 100명. 창립 총회는 광역지에서 2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5. 뒤로 가시고 구성 갑니다. 구성. 되게 잘 나옵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 시공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아니고 둘 수 있다. 또 하나는 지부지회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시도는 지부, 큰 거니까. 지부, 시공구는 작으니까 지회에 둘 수 있다. 지부지회는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아니고 바뀌면 안 되고. 계속 이어서 지부를 설치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부는 시도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는 시군구니까 등록관청에게 신고. 항상 바뀌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돼요. 오답 지문도 그거죠. 지부 등록관청에 신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그다음에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둬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주된 사무소 두어야 한다. 액수로 푸시고 예전에 그런 법조문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벌써 4년 지났습니다. 자, 니은.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치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협회는 총회라고 뜨면요. 지치없이 보고. 이렇게 외우세요. 총회가 뜨면 어떻게? 총회가 뜨면 지치없이 보고. 지치없이 보고. 지치없이 자리에 11X, 15X 두 번이나 나온 거예요. 마케도 여러 번 나왔고. 협회 구성받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감독상 명령은 뭐냐면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고 써있지. 기업법 읽어볼게요. 국장은 협회와 지부와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면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라고 명령할 수 있다. 직접 공무원을 사무소에 보내 장부, 소료,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독상 명령은 중요하게 뭐냐면 협회, 지부, 지회를 다 누가 한다. 국장만이 감독을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협회, 지부, 지회는 오로지 국장만 감독을 행사한다고. 더 알아보기, 지부는 시도지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감독해. 그럼 틀려요. 신고를 아까 했잖아요. 신고를 왜 했나 몰라. 저는 볼 때마다 의구심이 드는 게 그거죠. 아니, 지부는 시도지사가 신고했어. 지회는 등록관청 신고했어. 그런데 실제 시도지사가 지부에게, 등록관청이 지회에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신고하냐, 이거지. 어쨌든 협회 지부지의는 감독은 오로지 국장만 한다. 감독상 명령 불응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제가 500만 원이야 과태료를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 협회가 받는 건, 협회가 받는 제제는 500만 원이야 과태료, 이거 말고는 아예 없어요. 협회는 오로지 나왔다 하면 무조건 500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운명, 징, 검, 개라고 외우는데요. 이 중에서 명자가 지금 나온 거예요. 감독상 명령. 그 다음에 니은,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내보내라. 이 문제 그대로 내요. 그냥.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내보내라. 어떤 증표, 어떤 서류 이런 것들은 다 국토부령이에요. 국토부령. 자, 밑에 업무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묶으시고 그냥 짠한 일 이러면 돼. 짠한 일. 읽어서 짠하면 오예요. 회원협회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논후를 할 수 있다. 어때? 짠하잖아. 짠하면 오.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은 뭉클하죠.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세에 관한은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요. 회원의 윤리안장 재능과 실천에 관한은 쓰러지겠죠. 이렇게 읽어서 짠하고 뭉클하고 설레고 이러면 다 오. 오 번은 가끔 냈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잘 아시죠? 수탁 업무는 우리 8장의 업무 위탁감이 또 나와요. 교육의 업무와 시험시행 업무를 다 위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부터는 공제사업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제사업. 1번은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지나가도 되고 디귿번 중요합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 싶으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 얻어야 하고 이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승인 얻어야 한다. 디귿번 공제규정 국장 승인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을 이 공제규정에 정할 내용은 뭐냐? 이 공제규정에 정할 내용은 공제계약 내용 회계준이 있는데 디귿번 세 번째가 중요해요.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정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데 공제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립하라. 손해비상 청구 들어왔을 때 지급할 때 쓰이는 비용이 책임준비금이에요. 책임준비금은 전체 공제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립하라고. 오른쪽에 오답지문에서 어디가 틀렸어요? 우리에게 이걸 내서 하면 상처를 줬죠. 협회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수입액 좀 너무하죠? 100분의 10 이상을 정립하라. 미음. 미음도 알아야 됩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때도 국장승인.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한다. 국장승인. 다음 비읍.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그 운자예요. 운자. 운용실적. 1년간의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하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다가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라. 공시법 3시간. 이렇게 합니다. 운용실적을 뭐하라고 그랬어? 공시하라고 그랬잖아. 공시법 3시간만 했으면 좋겠다고요. 3개월. 운용실적 공시하다면 500위와 과태료. 운영위원회. 3년 전에 신설된 제도의 운영위원회.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제사업의 심의, 감독을 위해 협회의 운영위원회를 꼭 둔다. 운영위원회를 어디에 둔다? 협회에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몇 명? 19명 이내로 한다. 운영위는 19짤. 이렇게 외우죠. 운영위는 19짤. 정실연령은 5짜리거든요. 그래서 19짤. 그렇게 얘기해요. 19명. 그리고 처 밑에 니을번 운영위원회는 이 19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는데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협회 회장 협회 회장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딱 있는 순간 느낌이 협회 관계자죠. 다시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협회 관계자들이니까 아 그렇지. 공제사업의 심의 감독을 위해서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협회에다 두는 거니까 전체 위원회 3분의 1 미만으로 하자. 음 좋아.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 그 다음에 미음. 모든 위원회는 당상 임기가 2년이잖아요. 이 위원회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은 뭐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미음에 임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국장이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명 그 자도 위원이에요. 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명 그 자도 위원이고 협회 회장도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명 공무원 한 명 협회장. 그렇지. 얘네 둘은 그 자리 있는 동안 계속 가는 거니까 공무원하고 협회장은 임기 없고 얘 빼고 몇 년? 2년.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임기가 제한된 위원은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말 중이에요. 운영인은 몇 짤? 19살. 정신연령은 5살. 운영인은 한 번만 더 할래. 이렇게 외우죠. 뭐라고요? 운영인은 한 번만 더 할래. 더 알아보기 보면요.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몇 페이지에 썼냐면 정책심의위원회. 21쪽이 있습니다. 21쪽.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고 그리고 공부손수. 이게 심의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위원장 포함해서 7명, 11명. 7월 11일이었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나머지 위원들은 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공무원 빼고 2년이 돼 여기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인은 한 번만 더 할래. 어차피 공인중개사법에 딱 위원회 두 개 있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사회, 운영위원회.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되죠. 운영인은 한 번만 더 할래.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비읍 중요합니다. 아직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날새고 투표. 투표했는데 자꾸 전부 다 자기 이름 써내거든. 그래서 날새고 투표했습니다. 새벽에 한 사람 팩 쓰러지면서 졸려서 옆 칸 찍어서 위원장에 투표됐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어떻게 한다고? 날새고 투표. 날새고 투표. 호선한다. 19명 중에서 투표해서 뽑는 겁니다. 시헛번호 밑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위원장이 회의소집합 의장 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중이에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직무를 대행한다. 누가 대행한다? 부위원장.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거든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총재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하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간사석위. 사무처리 위해서 간사석위는 항상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누가 회의록 작성? 간사가 회의록 작성. 간사. 간보면서 작성.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운영. 조사검사. 금융감독원은 우리 관할 부관이니까 요청이 있어야 되겠죠. 국장이 요청받으면 금융감독원장은 공제사업에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원장님의 숙제검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원장님의 숙제검사. 여기 있어요. 원장님의 숙제검사. 500여 것들이요. 그 다음에 개선명령. 누가 한다고? 국장이. 국장은 공제사업의 운영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자산상에 불량합니다. 공제사고 피해자, 중개사고 피해자, 종재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명령 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국장의 개선명령. 재무건전성 유지. 협회는 공제금의 지급 능력을 갖춰야 되겠지. 경영이 건전해야 되겠지. 이걸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지급 여력 비율. 그러니까 이제 공제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여력의 비율은 여력의 비율은 이제 박스 안에 가보면은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걸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냥 분모에 기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을 얼마 잡을 테니 100을 잡을 테니 당신네들은 항상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기준 10억 잡으면 10억 이상 보유하라는 말이에요. 100분의 100 이상. 아까 책임준비금은 공제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립하고 여기는 지급 여력 비율은 비율이니까. 100분의 100 이상. 그렇지. 우리가 정해진 것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오른쪽에 니을 같은 것 중에 니을. 국토부 장관은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해 필요한 세부기준 정할 수 있습니다. 미음.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국장은 협회 임원이 아래 세 가지를 위반해서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징계 해임 요구 시정명령 누가 한다? 국장. 여기 징계 해임 요구 시정명령 국장. 어떤 경우에 징계 해임 요구하느냐. 개공 건전. 밑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개공 건전. 개선명령 이행 안 했다. 공제 규정을 위반했다. 재무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았다.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이 협회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세요. 개공 건전. 기초 문제 풀어보죠. 옳은 거.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답이네. 그때 신설대자마자 바로 나온 거예요. 신설대자마자 나온 거고.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회원 참여를 요하지.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벌써 틀렸죠.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고. 군, 구. 이렇게 지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건 아니지. 둘 수 있다. 뒷부분은 맞죠.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어떻게 해? 지치없이 국자에게 보고해야지. 협회 설립은 공인종계사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죠. 설립 허가주의에 취한다. 설립 인가주의.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다 수업 마쳤고, 다음 주에 보직, 행정처분 쭉 이어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쭉 이어지겠습니다. 4시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어, 뭐 이거 딴소리야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이해서.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